내 이런 거 욕 좋아하는 사람도 패티식 있는 사람도 있는 거 알지? 나 야 이거는 굴무침인데 왜 굴밖에 안 왔노? 굴냐고요? 여자친구야 야 하공아! 일로 온나 일로 온나 일로 온나 오늘의 먹방은 남도시 닭도리탕 먹방이랑 그리고 생골 먹방 나 왜 발을 만져 변태가 발이 너무 애기발 같아요 변태가 죄송합니다 아니 한 번은 만져봤어요 아야야 또 망치네 그러면 죄송합니다 발에 키갈 해줘 발 눈치 난다 아 진짜 지랄 좀 하지 않아 방금이 미리 안 나오는데 신기하네 케오 오빠 진짜 그거예요 아무거나 잘 먹어요 주면 그냥 다 먹는 스타일 여자는 다닌다 흠 하공이는 오늘 수빈이 만나러 갔는데 수빈이 방송 끝나면 깨 있으면 만나고 자면은 어쩔 수 없고 허? 그럼 오늘 우리 둘이 데이트 안아 오빠 끝나고 나랑 놀라 했어? 아니 닌 수빈이 만나러 간다길래 아 수빈이 만나는구나 했지 놀아줄거야 영화보도록 하고 싶다 근데 여자랑 영화번호 가는 거는 의미가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니네랑 영화보면.. 아니 요즘에는 영화가 다 한 간씩 뛰어서 자요. 아 진짜? 보면 볼수록 매력 있네요 형님. 아이고 고맙습니다. 나도 나라고 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.. 근데 니도 볼메 맞다! 맨 처음에 봤을 땐 귀엽지만 하는데 갈수록 보면.. 매력 있어. 아 왜 웃어요? 둘이 사귀냐고요? 네. 좀 더 가까이. 아 또 썸네 그거요. 응. 아 자꾸 온다. 내가 그런 거 아니다. 네가 그래서 내가 지금 닦아주는 거다. 야 카메라에 닭도리 타고 궁극을 어떻게 없애냐? 흰 옷이 뭔데? 폭풍 붙여온다. 오빠 아직 밥 먹고 있으니까. 아 부탁할게. 응. 오빠 좋겠다. 아 미쳤냐고! 그냥 닿는데 거품밖에 안 나잖아! 그 있잖아요 왜.. 무릎 찢어서 할머니가 동그랗게 끼워준 바지. 근데 오빠 얼룩은 조금 지워졌다. ㅈㄴ 비벼. 막 비벼. 따뜻한 물에 불려서 닦아도 그걸 될듯 말듯한데 저거를 문지르고 앉아있으면 하꼬 미친년아 그만하라고요. 하하하하하하 아니 다 지워지게 다 지워졌어요. 아니 이거 비싼 바지 아니라서 괜찮아요. 80만 원짜리인데? 하하하하 껌값이네. 말려야지 이제. 보고 부러워 임마.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. 젖었을 때 때리면 아픈 거 알았지?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빠 집에 올 때부터 자꾸 뽀뽀하는 느낌으로 썸네일 찍어가지고. 쪼깐야? 으윽 개그 튼지나? 힘 빼시 학녀. 하하하하 내가 이런 거 욕 좋아하는 사람들이 패티쉬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알지? 나.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진짜 너 욕 좋아하는 패티쉬 그런 거 있어? 아니 근데 남자가 반경 넘치면 멋있긴 하지. 니가 여자로 보여. 나는 무슨 페이스북에서 짤같은 걸 보는데 여자친구가 자꾸 남친한테 이렇게 막 이런거야. 그래서 그 남자가 야 이 바보 멍충아. 그러니까 여자가 아 무슨 요구를 이렇게 하냐고 섹시하게 하라고 장난치냐고 막 이랬어. 흐흐흐흐흐흐흫 따라해. 아하하하 그걸로 야 아 어 예 갑자기 어머니를 돌아가시게 만들어가지고 세이야 전문 분야 나와서 신났네 키키키 오빠 약간 이런 거 말고 좀 오빠가 잘 아는 거 있어? 내가 아까 얘기했지? 상황에 따라서도 수빈이 간 질문에서 어떤 자세가 제일 섹시해 보이냐고 여자친구가 화장을 하고 있거나 설거지를 하고 있거나 요리를 하고 있거나 이럴 때는 무조건 국물은 뒤로야 서서 뒤로 너무 예뻐 보여서 이렇게 촥 빡 빡 하지마! 하지마! 그렇게 하잖아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? 근데 하던 일 계속 해야 돼? 아니? 하던 일 계속 하는 거 아니지? 허리를 이렇게 활자를 만들어야 돼 알았어요 무슨 활인지 그러니까 오빠 눈 너무 초롱초롱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아니 있잖아 내가 무슨 채팅 보고 하지마! 수빈아 그래 또 수빈아 궁금한 건 뭔데? 일단 오빠가 대답한 거 메모해놨고 개우껏 착팍착 또 적어놨어 착팍착을 정리한 게 아니라니까 그건 남자 거 남자고 아니야 네이티브 제스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으면 거기서 뭐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거지 그러다가 허리럴리 그래서 활이 돼야 돼 그러다가 살짝살짝씩 주관에 다리에 힘 풀린 척하면 그 남자는 너한테 빠지게 돼 있어 ㅂㅂ 나 진짜 잘한다 살짝살짝 힘 풀린 척 하는 것도 메모해라 이래지 그만! 그러면 살짝 꺼놓은 것도 아 그만! 화제 전환할까? 미쳤나니 미쳤나니 아 근데 근데 우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봐 나 이거 뭔가 털려고 했어 나 지금 이게 내가 제정신이 아니고 이게 뭔가 털려고 했어 야 소민이 왔어! 아 비밀번호 바뀌었구나 근데 방금 재밌잖아 재밌던데? 그래서 궁금증은 다 해결했어? 네 새로운 정보도 알게 됐고 아니야 더 있어 더 있어 그럼 학공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여러분 저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하여튼 둘이 나가 있으라 이제 예! 예! 학공이 팬분들 수빈이 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! 응 왜 내 몸을 좋아하나? 아니 잠깐만! 혹시 간접 기싸고 싶어? 아 진짜 그런 거 다 알아 어머 알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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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carefully nuestra 와이 mature 내가 Story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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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